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징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징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나니까 한 번 해야지 땡스갓! It's Friday! 멋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조금 가벼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의 드리고 싶은 말은 쓴소리부터 시작할게 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죠 기분은 나쁘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감정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건 그건 정신병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내가 바라지 않을게 그거 아니지만 이성적으로는 아싸 왔어 기다렸던 때가 왔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팔딱팔딱팔딱 기쁘게 만들려면 하락시에 이성을 기쁘게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된다?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을 보유해야 살 게 있는데 현금 보유하려면 몽땅 다 100% 주식이야 이러면 좀 힘들죠 저도 이번에 미스매치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계좌들은 현금 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좌들은 주식 사기가 참 좋았는데 최근에 4월 이후로 들어온 계좌들은 수익이 확보가 안 돼서 현금 보유를 제대로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20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인내력 갖고 여기서 못 버팁니다 적어도 한 10년쯤은 견뎌보고 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는 게 이쪽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교훈사 한번 치면 돼요 대신에 제가 옆에 있잖아 제가 여러 분에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교만한 사람에겐 선생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팔딱팔딱 할 때는 좀 자신감이 넘치고 이래서 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제대로 다 못 배운 거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미모에 스스로 헌뻑 빠지는 나르시즘 여기는 죽음의 병입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나르시즘에 빠지면 나는 곧 운명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다 난 잘 모르는구나 배울 게 많아서 좋구나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들어야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높아심 할아버지 다 됐네 잔소리가 늘었어 진짜 죄송합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앞서도 잠깐 인사말에서 들었지만 밑으로 지금 지나가나? 오늘 안 지나가나? 지수라든가 주요 가격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챙겨보시고 다른 채널 같은 데서 챙겨보세요 저는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4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러셀 2천까지 올랐고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은행주들이 역시나 굉장히 좋은 이익치를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어제 저녁에도 유동훈 본부장님 만나서 제가 목요일날마다 나가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가니까 연합인포맥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연합인포맥스 나간 것이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업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시는 거라서 연합인포맥스는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저기 있죠 오랜 경력을 저걸 했잖아요 은행 애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 애노를 했기 때문에 은행 분석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역시나 은행 실적들이 상당히 좋다는 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은 동감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거친 부분이 좀 있었고 투자자들이 드디어 다시금 정말 오랜만에 기업 실적으로 그 시각을 돌렸다 회귀했다 하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뭔가 안개가 거친 듯합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이 조금 해소가 되니까 산은 보여 올라가려면 힘들겠어 그래도 보여 뭔가 감이 잡혔어 지금 시장의 심리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만년설 저거 얼어 뒤지네 이건 아니고 보이는 거야 저기 좀 산이 있네 동네 뒷산 같은 거 가려면 땀 좀 나겠네 강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건데 그전에는 이게 안개가 쫙 끼니까 이거 발 잘못 뛰었다가 낭떠러지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즉 유가의 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일단 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느냐 테이퍼링이 확정됐죠 그렇게 보자고요 11월 중순에 12월 중순에 이제 뭐 우리끼리는 그냥 편하게 확정된 거지 11월 중순부터 하겠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뭐 됐네 그거는 결정된 거니까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그럼 기업 실적은 어때 봤더니 오 잘하네 지금 S&P500 기업들의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예상보다 이익이 10%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토탈로 그러니까 이거 좋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주가는 많이 빠져줬고 그러니까 왜 못 사?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당장의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눈앞에 낙떨어져 있는지 없는지는 해소되었으니 자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 반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을 보셔야 되겠죠 채권시장이 아주 재미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보통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거꾸로 가요 채권시장의 보통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죠 채권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다?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가격이 떨어져 주식시장이 좋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는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요즘 같이 움직여요 계속 이게 되게 웃기는 흐름인데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돈도 많아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채권시장으로 돌아가서 채권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제가 할 말 본론이 뒤에 있어 아직 본론 한참 전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빨리빨리 그냥 넘겨야 되거든 실제로 재미있는 명화를 딱 보기 전에 가벼운 명화들을 슬쩍 슬쩍 넘기는 거죠 채권금리가 장기물금리, 단기물금리 모두 가격 상승, 금리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516%까지 떨어졌고요 2년물도 금리가 상당폭 떨어지면서 0.36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개는 거쳤지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뭐야 분위기 보아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도 올릴 것 같긴 하네 금리 올릴 것 같긴 한데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금리 상승에 배팅을 했었는데 지금 보아 아니 그래 금리 인상 할 수는 있는데 그래 금리 인상 해? 해봐 그럼 해보면 어쩔 건데 니들이 금리 인상 하면 지금 판대기 보니까 경기는 꺾이는 거야 거기 꺾여 금리 인상하고 경기 꺾이면 또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에이 이거 웃기고 있네 웃기고 들어앉았어 금리 못 올려 역시 내 예상이 맞아 하는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의 시각이 오늘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는 어떻게 됐냐면 장기 금리들이 이렇게 찍어 눌러지고 연타로 찍어 눌러지고 이런 경기를 보는 시각이 그래 경기가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 아니야 실질적이 스태그플레이션 맞지 이런 분위기가 공유가 되면서 단기 채권시장도 금리를 떨어뜨리고 채권금리를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채권시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채권시장이 처음에 이거 뭐야? 아씨 금리 올리고 테이프는 끝나고 금리 올리고 내년까지 또 올리고 23년도에 두 번 금리 올리고 어떻게 하지? 이랬던 것이 보아하니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연타로 계속 23년, 24년 연타로 금리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위로 빵빵 솟아줘야지 경기가 위로 빵빵 솟아줘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는데 10년물 국채 입장에서는 경기의 흐름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경기가 올릴 것 같지 않으니 금리 계속 올릴 필요 없네 라는 판단이 쓴 것이죠 오히려 금리 흐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채권시장은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물 쪽에서의 해석이 단기물까지 연결되면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요즘 춤을 추고 있는 금리 하나가 10년 독일 분트체 10년 무리네요 이게 어제 저녁에 퍼센테이지로 한 30% 금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미친듯이 올랐어 한 달간 주주주주주주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너무 올랐네 하고 전 지난번 3월인가 4월달 금리 미친듯이 올랐을 때 만큼 고점까지 갔다가 훅 지금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채권 시장이 경기 상황과 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현재 금리를 결정했다 결정했다고 보다도 현재 금리 상황으로 수요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경기와 금리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될 건 무엇이냐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소, 재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바로 에너지 에너지 가격, 즉 석탄과 석유의 가격이 지금 앞으로 당분간 시장에서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인데요 이제 요구가 하나 남은 거예요 석탄, 석유 왜냐하면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항구 가동률 24시간 풀 가동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풀 가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3대 렉이 걸렸다고 그러죠 3대 적채 현상 있죠 3대 적채 현상 하나가 공급적채고 두 번째가 에너지 적채 에너지가 잘 없었으니까 에너지 적채에 의한 가격 상승 세 번째는 물류 적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거 풀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라고 댓글을 주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게 말레이시아발 패키지 취입 공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칩 공급적채가 해소되고 말레이시아 패키지 공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여타 소소한 반도체 칩들의 공급적채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입니다 아마 자동차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급적채가 일부 해소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됐고 그럼 바이든 어른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 24시간 풀 가동해? 민주당이야 공화당 아니야 민주당에서 24시간 일 좀 해라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성은 그렇게 일하지 않니? 24시간 풀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적채 상황도 언제 끝날 거야? 상황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 1월쯤이면 끝나겠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롱비치에 가서 쫙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크리스마스야 그냥 금방 끝나지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 내로 끝내주시지요 가능한데요 추수감사절이면 넉넉해요 시간 이러면서 우리는 끝내겠지만 그분들은 코리언들이 아니에요 코리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호주에는 어떻게 되냐면 식당들이 세금 낸 거에 따라서 80% 보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고 종업원들이고 신나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있었는데 한국인 근로자는 좌불한석이야 일을 안 하니까 좌불한석이래요 한국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을 안 시키면 좌불한석 다시 돌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적채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 여전한 건 뭐냐면 석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사재기 세력들이나 너희들 죽었어 끝나 이랬는데 사실 당국 중에서 제일 무서운 당국이 중국 당국 아닙니까 힘이 일단 제일 세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너들 죽었어 너 안 내려? 너 사재기 했어? 잡히면 죽어 이랬는데 그럼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안 잡혀 석탄 가격이 안 잡히고 있어요 증설을 해서 증설이 아니고 증산을 막 하고 있음에도 연초 대비 최고의 양을 석탄을 뽑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잡아봐라 웃기네 안 잡히지 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달아 몸이 돈해갖고 안 될걸 뭐 이런 분위기에요 지금 석탄 가격이 안 잡혀 석탄 가격이 안 잡히니까 어떻게 돼? 푸틴 온께서 어깨 힘이 빡 들어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자원화하거나 무기화하자는 그런 우리는 양아채 아니야 양아채 아니고 너는 원하는 데 가스 다 줄게 근데 말이지 내가 보니까 유가는 아마 현재 추세하면 100달러 갈 것 같은데 100달러 갈 것 같아 나는 이걸 자원화하지는 않을 거야 나 깡패 안 해 나 양아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근데 이 앞단의 이유가 좀 설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동 애들하고 서로 싸웠거든 유가하고 피 튀기는 장이 죽어볼래? 더 싸게 더 싸게 하면서 더 캐내 이러면서 절단났어요 재정이 절단나면서 완전 어려워진 거지 중동 국가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재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석유 팔아서 챙겨서 이렇게 하는 나라였는데 왕국 아닙니까? 왕이시잖아요 우리 대통령하고 급이 달라요 그 우리 사우디 왕들은요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니라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아우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 살기 힘들어? 괜찮아? 집 지어줄게? 밥 먹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럼 어디서 나 그 돈? 석유 팔아서 그렇게 한 건데 유가가 그냥 달랑달랑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아람코를 상장해야 되는 상황까지 봉착한 거 아닙니까? 왜 아람코를 내 건데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근데 이걸로 돈을 좀 땡겨야 되는 상황이야 이걸 담보로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 왕으로서의 아우라를 지켜야 되는 게 중동 국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아직도 배가 아프네 아 주머니가 아직도 비어있네 좀 더 채워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분열을 잘하던 오펙이 분열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지금은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행동을 해야 되냐면 쉐일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쉐일이 도대체 나는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25달러라고, 어떤 사람은 40달러라고, 어떤 사람은 45달러라고 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땡겨냐는 거지 내 돈 얼마에 빚을 얼마인데 빚을 얼마를 땡겨서 금융 비용이 얼마가 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단가는 다 틀려질 거예요 쉐일의 단가 근데 어쨌든 지난 작년도 3월을 통해서 작년도 3월에 회사체 금리가 20%까지 올라갈 때 그 회사체 금리 20%는 거의 대부분 어느 기업이라고 했었어요 에너지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기업은 중동 국가인가? 아니죠 미국의 쉐일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20% 금리 주고 견딜 수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없지 싸울이 다 조진 거지 다 망했어 그러니까 리그 숫자가 1,000개가 넘었던 게 300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30개인가 그렇죠? 맞죠? 330개 아니고 430개죠 여하튼 쭉 밀렸다가 떨어졌다가 리그가 없어졌다는 건 다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쉐일에서 공급을 해주면서 쉐일 공급이 나와서 육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보른데 애들이 뒤진 거야 다 지금 쉐일 업자들이 다 뒤져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땡겨서 또 캤다가 뒤지는 거 나만 다 봉변당하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육가가 언제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분간 기간 동안에 10월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한 11월 상반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육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거예요 이런 거 다 떼고 기업의 실적들로만 보면 과거 대비 좀 비싸긴 하지 미국 주식도 좀 비싸긴 한데 한국 주식은 아니에요 한국 주식은 안 비싸 이제 주가가 워낙 떨어져서 그런데 비싸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면 기업 실적 괜찮은데 돈도 많이 풀렸는데 이 정도 감안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변수들을 계속 에너지 가격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 전력난 쉽게 해서 될까? 이런 고민인데 이게 어우러지니까 세상 일이 참 재미난 건데 같이 어우러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안정을 위해 즉 지구의 안정을 위해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쫙쫙쫙 뽑고 유럽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쫙쫙쫙 뽑고 있는 게 어디야?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이상하게 오히려 원유나 이런 쪽 에너지 가격이 잘못되게 생겼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보면 신에너지 판매가 9월에 35만 7천대입니다 중국이 전년 대비 얼마 늘었냐면요 190% 늘었어요 얼마? 190% 이게 190%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증가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추세로 넘어가면 거의 200% 증가하면 월별 70만 대면 얘네가 말이 안 돼요 이건 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한 천만 대에서 천백만 대 이 정도가 되는데 월 70만 대면 몽조리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러잖아 그럼 상상해보세요 그럼 전기 소요가 어떻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지금 원자대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 원자대 가격을 올리는 주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순수 전기차 관련과 연관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표가 리튬이에요 리튬이 지금 12개월 동안에 저점대미 4배가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탄산 리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ESG 하다가 ESG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골 때리 발달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권선창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패권은 끝났다 수초차 얘기 같은 것도 좀 다쳐버리고 전기차로 이제 패권이 바뀌는데 전기차로 패권이 바뀌면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재미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말에 알람 설정만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게 가는데 문제는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가 쓰게 생겼어 왜냐하면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거 보세요 리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는 그럼 있냐고 지금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무슨 얘기야? 9천만 대 정도 1년에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이제 아직 1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10%가 안 되는데 5%가 넘는 상황 되게 빨리 왔죠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재료의 COTG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전체 자동차 생산 대수에서 한 2, 30%를 차지하게 될 때 이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잘 알고 있지 테슬라가 이미 선빵을 날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광산사고 그러잖아요 걔네들 진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잘 알지 전문가니까 그래서 선빵을 날려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하냐면 테슬라는 테슬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잡힐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도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기차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기차가 자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오히려 테슬라 주가의 가장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한 1, 2년 있다가 1, 2년 있다가 가시화 됩니다 5년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재미난 판때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말 웃기는 세상 일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표를 발표해 드릴게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만 6천 명 감소한 29만 3천 명으로 작년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노동부의 9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0.6%고요 8월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금 2개월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재고는 608만 배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오늘 오른 것은 IEA 세계에너지기구죠 이 에너지기구에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모자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간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쉐일이 갑자기 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인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됐네 질의응답해야 되는 금요일인데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있으면 짠 하고 다시 등장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